두 명에게 백허그로 첨추 이상 안 줄게 정국아, 형 좀 도와줘 옥션? 자, 봐봐 일단 이러고 서 있을게 봐봐 형, 한국 가서 스시 사줄 거야 야, 일단 백허그 좀 해봐 아, 싫어 빨리 해봐 형, 스시 사준다고 하네 너 내가 이 입속으로 집어넣은 밥만 해도 백만 원이 넘어가 인마 이제 이거 진짜 아니, 해줘 꼭 잘하면 되지 얘를 말을 해버려 뭐? 아, 진짜 힘들어 웃겨 실패 그 눈 건들기가 힘들다 하하하하 선나 이뻐 형, 한 번만 도와주면 돼 봐봐 봐봐 하하하하 가만히만 있으면 돼 가만히만 있으면 돼 하하하하 가만히 있으면 돼 가만히 있으면 돼 제가 도와줄게 너 여기 가만히 서 있으면 돼 아니, 이거요 야, 내가 빨리 더 와서 못 해버려 야, 내가 빨리 더 와서 못 해버려 시끄러워 에이, 진짜 씨 야, 진짜 야, 진짜 고맙다 됐다 또 리더의 한 번 이 엄청난 이 넓은 마음에 감탄하고 갑니다 또 우리 착한 비 이렇게 침은 했지만 너의 마음은 형이 언제나 잊지 않고 형의 마음속에 담아줄게 고맙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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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띱 굥